Q. 나마스테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갑분싸네 갑분싸 어? 지금 여기 인도구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막 빠방 하면서 이제 여기 스누퍼 인도에서 심사하다 이런거 안달리나? 뭐 아니면 말구요 뭐 아무튼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됐네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의 노래는 없었어요 저희 노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내년에는 내년 콘테스트에는 저희 스누퍼의 춤도 노래도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저희 요새 김비서가 왜그럴거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8월까지 봤는데 박소준 중에 이게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러니까 시드라 대체로 아 왜요? 아니 입이 잘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처음으로 아니 빨리 보이나? 이건 이 뒤에 찬란한 구간으로 이 뒤에 찬란한 구간으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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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라고 말하지마 안노도 모르세요? 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또 안녕 노래 나오는 거 진짜 진짜 안녕 나야 안녕 뒤지마 뒤지마 내 꿈을 따라서 찾아줄래 안녕 뒤지마 뒤지마 친구들 모두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어떻게 될까 잘한다 너무 잘한다 30분 9개면 몇분이냐 30분 9개면 몇분이냐 30분 9개 나에게 말 4시간 준비된 선물 같아 땡 인도물 보십니까 인도물 처음 봐 인디아워더 예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한 1500명분? 2000명 그리고 오늘은 연구인님께서도 오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들리세요? 은은음 요거는 화이팅 네 이중 여기란 여기란 이리 왕디 여별 이 정한 내 꿈은 우리 정한 내 꿈은 우리 니 꿈처럼 내 꿈처럼 빙하시 빙하세 빙하니 그 말에 나왔네 빙하니 빙하니 니 꿈타서 너의 시절 머리에 차리기 니 꿈처럼 네 꿈처럼 저의 목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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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따 강탄소년단 선배님 대기실 가서 다시 맞춰봐 수점하고 올게요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저의 목소리야 저의 목소리야 아무런 것 없이 그저히 포기하는 제가 어깨들과 그대 너무 멀리 나 버렸어 난 포기하자 포기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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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도 공연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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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모시죠 오늘 한 몇 팀 봤지? 오늘 한 15팀 넘게 봤어요 백몇 팀을 봤죠 저희가 근데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와 케이팝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져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넓어지는 그 넓어지는? 네 세계 속의 사업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케이팝을 사랑해주시는 인도 팬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케이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우리 스누퍼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겠다 네 더 잘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겠다 라는 저는 오늘 정말 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어요? 아 저희도 커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세빈이 이 악물고 하는 거 봤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와이유 네 네 세력이 없어져가지고 아 맞아요 팬키꺼였어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트 스포츠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하시기 아 바이바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